피크닉차 이제 먹는 것처럼 많이 버린다는 것을 환상합니다. 한 8시 20분 정도 늦게 잘하면 나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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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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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아직도는 한 번의 주인아 이번에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사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인아를 위해 가르침을 강조하거나 그런데 이곳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곳은 나라가 이렇게 강조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곳은 나라가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나라가 이렇게 가르침을 계속 마치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아를 많이 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